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선관위 사람들은 참 불편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채널을 탄압해 가지고 몇만 명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몇천 명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줄여버렸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뭐죠?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불편하긴 할 겁니다. 본인이 뭐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닐 겁니다.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법무장관도 우리 편, 검찰총장도 우리 편, 더블당도 우리 편, 국힘당도 우리 편이니까. 그러나 계속 까발기니까 좀 불편하겠죠. 불편할 건 사실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모두 다 돼지나 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조작한 것을 밝히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용을 써도 조작은 밝혀집니다. 이번에 용을 썼지 않습니까?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서 확보한 다음에 쑤셔넣는 그런 일종의 아주 신병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밝혀집니다. 왜?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장제원 부산특별시 사상구에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맡아놓은 당상구 같은 그런 사상구에서도 위험하다는 내용을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때 부산특별시 사상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을 7.5%로 뻥튀기하는 그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제원 후보가 아주 작은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보도를 드렸고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정상적인 투표 4.15 총선의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 장제원이 6만 9천 표 배재정이 5만 5천 표였는데 7.5%를 조작을 하게 되면 장제원이 6만 9천 배재정이 7만 표 정도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부산시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선거부정이 좀 있더라도 부산특별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부산특별시인지 부산특별시 부산직할시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하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15석이 6석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수준에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산에서 15석이 6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조작을 7.5%를 하게 되면 국힘당이 6석 더블당이 12석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18석 가운데서 15대 3이 6대 12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이름 출마하는 후보들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닌 거죠.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선거 조작 세력들이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쑤셔 넣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 강조했지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방법은 qr코드나 투표지 분류기나 그다음에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사용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하든 아니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러면서 사용됐던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는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결국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은 경우는 양당 후보의 차익값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벌려주는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양 후보 사이의 차익값을 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25% 벌려줬던 것이 4.15 총선이고 이것을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만큼 여러분들 벌려준 겁니다. 이 선거는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1.6%만큼 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줬나 수작업을 조작할 수 없고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규칙을.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빨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에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1.6%를 조작을 했고 이것을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3.0%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하게 대해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지금까지 8번 무슨 짓을 해왔는 거 아니까 이 차이에 사전투표자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17.5%는 17.5%.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5.8에서 마이너스 5.8입니다.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해왔습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조선 선관위였고 김용빈 괴수가 이런 진두지휘한 조작이 이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계속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른다 천만의 마음. 윤석열이 잘 알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거죠. 이 원석이 모르겠으면 잘 아는 거죠.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 조작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규칙을 사용해야 이 간격을 벌려놓는 겁니다. 얼마를 간격을 벌려놓는지 4.15 총선은 25%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강서구청장은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5.8 마이너스 5.8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냐 얘기죠. 이걸 남조선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담당한 핵심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꼭 같은 짓을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할 겁니다. 훤히 보입니다. 점쟁이 아니어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숫자의 그대로 덜미가 잡힙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이아 케이 님께서 잘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중간에 검정색 사전빼기 당일특교 차이 값입니다. 21대 총선 조작하기 이전입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차이 값이 0 0 0입니다. 21대 총선 조작을 한 이후에 여름 차이 값은 플러스 5.5 마이너스 4.8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6.3%입니다. 16.3%는 뭘 뜻하는 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6.3%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사전 투표를 7.5% 여기 는 7.2% 7.2% 이게 잘못됐으면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 차이 값 플러스 5.6 통합당 마이너스 5.5 플러스 11.1%입니다. 여기 21대 총선보다 더 큰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 값 그래프에서 그대로 다 빨가게 되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0에서 3%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제약해 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차이 값 그래프를 보면 그대로 빨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전 여러분들 투표 조작범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더라도 결국은 이런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 값 그래프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의 선거를 다 이렇게 도덕질을 했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기가 찬 거죠. 이런 도덕질을 하더라도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대선 조작값 25% 2018년 지방선거 조작값 40% 2022년도 4.15 총선 조작값 35%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조작값 25% 2020년 지방선거 조작값 15% 이번에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